21번 찌개가 뜨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찌개가 뜨거워요. 22번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이가 아픕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이가 아픕니다. 23번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1. 토를 합니다. 2. 콧물이 납니다. 3. 기침을 합니다. 4. 설사를 합니다. 24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음식값을 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5번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1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막습니다. 3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27번.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28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수건입니다. 3번. 치약입니다. 4번. 샴푸입니다. 29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편지를 씁니다. 2. 무게를 잽니다. 3. 돈을 찾습니다. 4. 우표를 붙입니다. 30번. 이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며칠이에요? 1번.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2번. 1년에 10일 쉴 수 있어요. 3번. 휴가 때 고향에 갈 거예요. 4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5번.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31번. 언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1번. 두 시간 걸려요. 2번. 스무살때 붙어요. 3번. 매일부터 시작해요. 4번. 열두시에 점심을 먹어요. 외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1번. 3번 창구로 가세요. 2번. 고향에 돈을 보내요. 3번.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4번.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4번.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33번. 얼마 동안 외국에 사셨어요? 1번. 8년쯤 살았어요. 2번. 80만 원쯤 바꿔주세요. 3번. 외국 여행은 처음이에요. 4번.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예요. 34번. 34번. 뭘 마시겠어요? 1번. 제가 만들겠어요. 2번. 주스를 마시겠어요. 3번. 식당에서 먹겠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우겠어요. 3번.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35번.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36번. 운동을 해봅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하세요. 37번. 37번.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제 동생은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안경을 썼어요. 그리고 안경을 걷고 싶어서요. 39번.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다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온 몸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기침만 조금 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다 나으실 때까지는 몸 조심하세요. 7번. 전 나지서 마음이 크게 공하고 온 몸이 일으킹니다. 3번. 성명하고 многоidän 되구요. 명 beter zie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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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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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